아직 한발이 남았다 자가씨 블랙피쉬 이제 조금 애들이 예민하게 물은 것 같아서 예민하게 해봤습니다 봉돌 하나만 지금 비봉돌 하나만 달고 캐스팅 앞전에는 조금 수심층 그 밑에서 좀 이제 물려고 제가 많이 시도를 했다면 이제는 좀 띄워서 찌도 좀 보고 앞전에는 찌를 안 보고 잡았더만 바닥에 조금 가라앉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좀 띄워서 한번 잡아볼게요 좀 띄워서 좀 띄워서 좀 띄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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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야 기가 막히게 멀리에서 나오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또 언제 갔냐. 드래그를 좋아하면서 나이스하게. 힘을 충분히 빼야 돼요. 또 그리고 여기 앞에 왔을 때는 돌에 박지 않게. 여기가 돌로 오고 있네. 이 새끼가 돌로 지금 처박을 하고 돌 쪽으로 오고 있어요. 그래서 아예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다시 가서 해야 될 것 같아. 이 새끼 머리 쓰네. 내가 한숨 위하여 새끼야. 파도 칠 때 감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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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고. 그렇지. 그렇지. 이리로 와라. 끝났다. 찾아봐. 파도랑 싸우지 말고. 힘좀 빼고 공기좀 매기고 힘이 좀 빠졌다 싶으면 파도보고 드랙을 싹 감습니다 싹 감고 잡고 타이밍 놓쳤죠 다시 잡고 멀리서 나왔어 손맛 좋네 멀리서 나오니까 자 생선 확인 나와! 탑지도 못하면서 타이밍 하지 말고 나와